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어 지금 굉장히 큰 숫자를 보고 있는데 리뷰 카드 숫자가 1056개에요 제가 일본어 공부를 그만둔 지가 지금 시간이 꽤나 많이 흘렀어요 마지막에 했던 게 뭐야 이거 이럴 수가 있나 잠깐만 아니지 그럴 순 없지 스탯을 보면은 마지막에 했던 게 지금 여기 잖아요 어 3월 7일이니까 지금 13일 23일 정도 지난 거죠 30일이니까 23일간 저는 일본어를 아예 건들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게 어 일본어만 두고 볼 때 조금 추산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를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보면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시험을 해볼까 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있을까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고고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기서만 스탯을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여기 보면은 스탯을 보면은 머처 카드가 23% 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23% 1.64% 니까 거의 지금 여기에서 리뷰할 만한 것들에서는 저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보면 돼요 거의 대부분의 것들 그죠 2300개 카드 164개 2300 네 새로 배우는 9900가 새로 배우는 7491개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알고 있었던 상태이다 근데 지금은 어떨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년간 지진의 연구를 해왔다 라는 뜻이에요 He's been researching earthquake for many years 맞죠? 저는 이거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네요 이제 이거는 글쎄 이게 뭐지? 타츠 아닌가요? 뭔지는 모르겠는데 읽는 방법만 아마 제가 했던 것 같은데 타츠 맞고 시간이 흐르다 라는 말이네요 이거 기억 못했어요 어게인 누르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카타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카타와 일반 카타는 이 쪽 자리에 이쪽 자리로 오세요 이런 식인데 카타가 정확히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카타 카타는 방향이네요 생각해보니까 아니니까 호가 방향인데 이렇게 해서 써있을 때 잠깐만 이거를 와리스 카타라고 치고 싶은데 이거죠 방향이네요 카타 근데 이거 호 라고도 되는데 읽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음독과 훈독의 차이점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게인 누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 일반 카타 방향은 이쪽으로 오세요 라는 뜻이에요 어게인 파트 이치부입니다 이치부 이게 기억이 나네요 이십 며칠이 흘러도 역시 장기기억은 오래갑니다 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고우카쿠라고 해서 합격입니다 고우카쿠라고 해서 합격입니다 고우카쿠라고 해서 합격입니다 고우카쿠라고 해서 합격입니다 맞죠 이지 세상 세상 이거 몰라요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처음 보는 거 아닐텐데 아니네 처음 보는 거 프로덕션입니다 세상 이렇게 해서 프로덕션이라는 말이 된다 어게인 전철이 늦어서 지각했어요 뭐 뭐 했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 노 대가 들어갑니다 순접이니까 그래서 어 전철 지탱샤가 될 것 같은데 지탱샤가 어 오크레 타노데 지콕구 심하시다 댕샤가 오크레 타노데 지콕구 심하시다 댕샤가 오크레 타노데 지콕구 심하시다 오케이 댕샤를 썼네요 오케이 댕샤는 뭐지 지탱샤 자전거였나 그럼 틀리게 썼으니까 어게인 누르겠습니다 일단 댕샤가 오크레 타노데 지콕구 심하시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올해 안 한 것 치곤 잘 맞추고 있죠 그 다음 이거는 뭐 뭐 키인데 이거 아마 우고키 일겁니다 무브라는 무브먼트라는 아마 명사용 맞죠 우고키죠 이지 그 다음에 이건 1일 첫째 날이잖아요 각 월의 이거는 스위타치입니다 맞죠 이지 요쿠는 자주 라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내지는 잘 이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웰로스 였네요 이지 아 워낙할 수 있다 아 워낙할 수 있다 아 배고프다 라는 뜻이에요 이지 그 다음 이거는 어 글쎄요 이거 지싱 아닐까요 지진 지싱 맞네요 이지 9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더워라고 되어있죠 그래서 이거는 역접이니까 노니가 들어가요 그래서 구가츠니 낫다 노니 마다 아치 구가츠니 낫다 노니 마다 아치 아직도 기억이 잘 나네요 이지 후큐 후큐는 기억이 안 나요 디퓨전과 스프레트 보급이라는 말이네요 오케이 again 도른 도와 이렇게 될걸요 도와 맞죠 이지 매 매를 어떻게 쓸 것이냐 매는 이렇게 씁니다 잠깐만 쓸 수 있는 패드를 내가 쓸 수 있는데 잠깐만 쉘 아니 이게 뭐지 노트가 있었는데 뭐더라 잠깐만요 이게 이거를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아 이게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여기 나왔네요 앱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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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뭘 잘못 건드렸는데 뭐가 생겨버렸어요 큰일 났네 이름이 아 프리폼이었다 맞다 프리폼에다가 적으면 되니까 이걸 여기다 적어 볼게요 여기다가 쓱쓱 쓰면 되니까 이렇게 잠깐만 내가 쓸 수 있나 근데 난 그리고 싶은데 마우스로 그릴 수 있나 하하 참 나 진짜 아 이건 새로 트고 내가 못 그린다고 그릴 수 있지 않나요 아니 말고 매를 쓰고 싶다고 그냥 그리면 되지 않나 그냥 그리면 되지 않나 이거 참 애매한데 방금 전에 그걸로도 그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프리폼이 그릴 수 있는 앱이 아니었나 펜이 있어야 되나 나 여기 그렸는데 아이패드 프리폼으로 들어가서 한번 해 볼게요 항상 항상 뭘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음 한방에 막 엄청 잘되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찾아가면서 배우면서 해야 돼요 항상 모든 것들을 귀찮음을 감내해 낼 줄 아는 사람이어야지 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프리폼이 여기 제대로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밑으로 내려가서 요쯤이죠 아 되네요 바로 현동이 잘 오케이 아이패드에다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가끔 가다가 주고 받는 게 좀 느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써야 될 글자는 매 잖아요 그죠 매를 어떻게 쓰더라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이렇게 쓰지 않나 이게 매 아닌가요 아닌가 기억이 안 나요 맞네요 easy 이거는 고레와 무거운 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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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나 중요한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중요한 쇼류 이데스 그래서 고레와 주요나 쇼류 이데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서류입니다 고레와 주요나 쇼류 이데스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부일 것 같습니다 세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세후 맞죠 이지 스가타 스가타는 뭐뭐를 찾다 룩 포에 뜻을 가실 거예요 아 아니구나 피규어 어피런스 모습이네요 스가타 오케이 이거는 신세힌이라고 해서 신제품입니다 신세힌 맞죠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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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레와 아 카레와 마다 코나이 바뀐다 이렇게 여기 이건 한자로 무슨 글자일까 전자 아닌가요 전할 전자 정기 전자 만날 기짜 이게 기짜 구나 여기 이거는 밤 일걸요 방 일거에요 그래서 그냥 밤인데 방 방 맞죠 방이에요 밤 밤 말 그대로 밤 그 다음에 이거는 한자로 이게 무슨 글자지 보다라는 글자가 한자가 되게 기억이 안 나네요 재밌네 기억 안 납니다 이거 오늘 일단 천까지만 떨어뜨릴게요 리뷰 숫자를 붙을 착자다 저게 아 히류 할 때 쓰는 그거구나 입을 입다라고 할 때 쓰는 글자인데 弟은 짙대을集めています 그래서 내 남동생은 표를 모으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회사는 그 회사는 아, 잠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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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회, 회자인데 회사 맞아요, 그럼 그 회사는 다음달이죠 캠페인 라고 해서 저 회사는 다음달에 캠페인을 연다 그 다음은 먼저 선자인데 사키일겁니다 그 다음은 찰냉자일거에요 그래서 글쎄요 차다가 뭐지 일본어로 차다가 뭐죠 차갑다 츠메타이 맞네요 나 아, 카타카나로 나를 어떻게 쓸 것이냐 나를 써보자라고 하면은 나는 이렇게 쓸걸요 빨리빨리 안 쓰면 잊어먹을거에요 빨리 쓰지 않아요 머리에 떠오른대로 빨리 쓰지 않으면 잊어먹을거에요 저겁니다 아, 카타카나잖아 아, 틀렸습니다 다시 아, 카타카나 아, 카타카나 이번에는 이르시데 아게요 넘어가줄게요 봐줄게요 이런 식입니다 네, 맞죠? 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 야식이에요 석식이에요 석식 그래서 유쇼쿠일걸요 아마 유쇼쿠 맞죠? 이지 보급 영어로 디퓨전인데 아, 디퓨전이에요 이거 그냥 디퓨전 영어로 쓰래잖아 이지 이거는 츠테이마스 츠테이마스 라고 해서 어, 뭐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맞죠? 이지 리즌에리어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치이키입니다 이지 이지 전쟁 아, 니이루가 담다였나? 似て이 나이 왕타시와 하아니 전쟁似て이 나이 맞죠? 이지 이 가게에 대해서는 몰랐어 고느 어, 미세 고느 미세 고느 미세 노 고토와 와 카라나이 와 카라나이 가 아니라 알지 못했다잖아요 싫라나이 싫이 마생데시다 싫라 싫라 나かった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고느 미세 노 고토와 싫라 나かった 고느 미세 노 고토와 싫라 나かった 맞네요 이지 일판 노 카타와 고ちら 노 세키에 도우소 고ちら 노 세키에 도우소 어, 일반 방향은 이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와주세요 뭐 이런 얘기죠 네 이거는 굿 누르고 넘어갑니다 이건 탑츠 시간이 흐르다 라는 뜻이에요 탑츠 굿 사이킹 사이킹은 최근의 아, 잠깐 와다이 사이킹은 최근의 라는 뜻이에요 맞죠 late recent 그래서 이지 오늘은 늦게 일어났습니다 어 오늘이니까 오늘이 뭐더라 교우 교우와 늦게 일어나다 오소 오소쿠 오소쿠 늦게 교우와 오소쿠 오고리 마시다 교우와 오소쿠 오기 마시다 교우와 오소쿠 오기 마시다 오코리 마시다 오코루 오코루는 아니지 오키마시다 오코루는 딴거지 오키마시다 오케이 여기까지 몇분 걸렸어요 고고마데 고고마데 남분 가카리마시타까 고고마데 남분 가카리마시타까 맞죠 이지 이 카타카나로 이를 적어라 라고 하면 이는 이렇게 적습니다 지워놔야겠죠 나중에 보고 쓸 수 있으니까 틀린 거 같은 경우에 나짜 틀렸잖아요 그럼 또 틀리겠구나 하하하하 이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면 이에요 맞죠 이지 아 이지 퍼스트는 글쎄 퍼스트 뭐라고 써야되지 그래서 사키가 퍼스트가 되긴 하는데 여긴 아니에요 마즈 마즈 오케이 저 둘은 이제 안 만나요 저 둘이니까 아 노 아 노 후타리 아 노 후타리 아 노 후타리 이제 뭐 아 노 후타리와 뭐 만나다가 아우니까 아이 마센 아 노 후타리와 뭐 아 아 노 후타리와 뭐 아 이지 세이상 세이상 이라고 해서 생산이죠 이것도 꾹 누르고 넘어갑니다 한자로 이거는 연구할 구자일거에요 맞죠 이지 이거는 이거는 공카이 이렇게 해서 이번 공카이 맞죠 이지 이지 저는 제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왕타시와 음 뭐 하고 싶다 뭐 뭐 타이가 되겠죠 그래서 타태 타이가 되나 그럼 왕타시와 아 제 학교 아 왕타시노 각오 오 왕타시노 각오 만들다 추쿠리 타이 데스 지블노 각오 추쿠리 타이 지블노 각오 추쿠리 타이 스스로의 학교를 만들고 싶다 라는 뜻인데 왕타시노 나의 또 되긴되요 근데 그래요 틀렸다고 하고 지블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전철이 늦어서 지각했어요 음 댕샤 댕샤가 오쿠리 타노데 어 지고쿠시마시다 댕샤가 오쿠리 타노데 지고쿠시마시다 그 다음 이거 한자로 글쎄 이게 정자 같은데 길정 맞네요 맞네요 이지 어 이거 또 나오네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 They are all living their lives the best way that they can 맞죠 네 네 민나 이슈요 몇 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오케이 맞습니다 이지 콜조 콜조는 공장 아닌가요 팩토리 플랜트 맞죠 이지 이거 한자로 이거 한자로 이게 뭐더라 몰라요 정사 정자군데 이게 정부할 때 세후 여기에 쓰였던 글자가 씁니다 어게인 이거는 한자로 합자입니다 그래서 무슨 합자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합자에요 합격에 쓰이는 합자입니다 격식 격자구나 격자구나 저게 격식 격자 어게인 파일을 첨부해서 보냈어요 댕프가 들어갈텐데 파일로 댕프시대에 보내다 오크루가 들어갔는데 오크리마시타 파일로 댕프시대에 오크리마시타 파일로 댕프시대에 오크리마시타 맞죠 이지 자 천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까지 깎았어요 그죠 여기에서 일단 한번 접고 가겠습니다 요쿠는 웰이나 오픈의 뜻을 가집니다 요쿠 맞죠 이지 그래서 오늘 한걸 좀 볼게요 지금 이제 구구까지 떨고 놨는데 스텟을 보면 오늘 몇개 했죠 63개 했어요 리뷰를 평소에 하던 숫자가 147 내지는 128 이 정도였으니까 평소 하는 것보다 적은 양인데 어쨌건 간에 오늘 조금 끝내놨고 이따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씻고가 아니라 운동하고 씻고 아이랑 나갈 수도 있어서 준비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쯤이면 오케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해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하고요 지금 그냥 마음이 동해서 시작을 했는데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냥 단지 시간을 이 정도 두고 다시 시작하면은 내가 기억할 수 있을까 이걸 좀 궁금했었는데 어느 정도 기억한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는 여기에서 다음으로 가야 될게 실제적으로 다음 주 화요일 날이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제 일본어 선생님이 일산으로 오신단 말이죠 그때 제가 하게 될 말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공부를 해놔야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요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일주일간 준비를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 잘할 수 있을까를 저는 좀 간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조금 해봅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맛있습니다 자 Tony